Y, 이거밖에 없어. 마지막에 Y에요? Y. 와! 형이 A 치면! 오빠! 와! 형이 A 치면! 오빠! 아이고, 미안하다. 형 A 치면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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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바로 없는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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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좋았어! 좋아! 정확히 하는데!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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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또 기강이 가기 전에 마지막 식사. 네, 마지막 식사. 마지막 식사. 마지막은 뭐야? 자꾸 기삿거리로. 음! 음! 도망이 덕에. 아우, 좋네.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어묵탕 죽은다, 오빠. 들고 마셔도 되겠니? 물론이지, 오빠. 드세요. 아우, 누랑 잘 먹네. 새우. 아... 누랑 잘 먹네. 새우. 사회에서 마지막 위작가내 음식인데. 간사갈 할래? 아, 그럼. 간사갈 해. 아니, 왜. 마지막으로는. 어둠 꿈으로 해. 야, 근데.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나도. 그렇잖아. 그런데 이 아들이 군대 간다고 그러면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 네가 이제 군대 가는 해네, 올해가. 그렇지? 올해, 올해 네가 이제 군대를 가잖아. 몰라, 그냥 배부른가 봐. 요즘은 자꾸 이렇게 흘려들게 돼. 아, 이 오빠 배부른 거 그냥 헛말 하더라고. 축하해. 뭔 일인지 모르겠어. 왜 축하해? 부모님, 부모님 뭐라 그러시니?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까. 어, 왜 좋아? 아쉬워하지 않고? 너도 대충 대답해.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셨는데. 저 몰래 듣게 되죠. 나 왜 좋은 얘기 했거니 하고요. 그럼요. 덕담이야, 나. 먼저 일어날게요. 먼저 일어날게요. 야, 같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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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좀 하자, 형이랑. 내가 봤을 때. 괜찮은 형이야. 나는 그게 이해가 돼. 네가 참 보기에도 참 괜찮고 부모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 자, 그래. 이거 국물 한 번 더 해. 근데 계속 이렇게 저희만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들어와. 어디 갈 데가 없어. 들어와, 나. 들어와. 너는 참 형 말을 잘 듣는다, 귀담아서. 그럼요. 참 이뻐, 그래서. 들어줘야죠. 어.